안녕하세요. 그때그날씨 이혜민입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운 현상이 나타났죠. 봄보다는 오히려 한여름을 방불케 했는데요. 낮과 달리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그때그날씨는 1994년으로 가볼게요.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푸른 나뭇잎 사이 흰 구름. 제목만 봐도 맑은 봄날씨가 연상되시죠. 신문에서 전하고 있는 전국 하늘 표정이 정말 좋습니다.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 지역만 흐리고 한때 비가 온다는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이날의 기온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서울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하고요. 대전도 8도. 비가 내린다는 제주도는 다른 지방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14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 낮 기온 21도. 대전과 청주가 23도. 남부 지방은 25도를 웃돌면서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1994년 늦봄. 아마도 이때 날씨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빨리 찾아온 더위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여름 상품 손짓이라는 제목으로 반소매 옷을 입은 남성분과 키가 작은 어린이가 선풍기를 둘러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난 봄 전기 할인 판매를 마치고 주요 마트와 백화점들이 본격적으로 냉방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전은 물론 의류까지 여름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본다면 아직 봄이지만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른다면 기상학적으로는 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더위가 나타난다고 해도 아침 저녁으로 지금처럼 쌀쌀했을 텐데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반소매 옷을 입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덥더라도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는 꼭 챙겨야 한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볼게요. 일본인 일자리 해외 원정. 이웃나라 일본 소식인데요. 최악의 실험난으로 일본 안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해외로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해외여행 겸 직업에 대한 경험도 쌓고 외국어 공부까지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고급 인력이 늘고 소득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현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청년들의 취업난이 시원하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도 볼게요. 안전나사 풀린 보육시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보육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보육원의 안전과 위생 수준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곳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안 그래도 편치 않을 텐데 기사에 따르면 실제 보육원을 다닌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보육원에서조차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현실, 정말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육원 교사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모든 어린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돌봤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인 만큼 보육시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때그날씨 이혜민이었습니다.